여기 이렇게 날씨 좋은 내를 걸어본 얼마나 좋아 기분 안 좋아? 얼마나 좋아 기분이 이렇게 이렇게 야외에 나와본 해 이런 데 나오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좋잖아 맞지? 싫어? 난 개신들로 걸어갔잖아 개신들로 개신들로 치셨덩하게 여기 그늘 좀 오세요 치셨덩 그냥 가젠? 그냥 가벼워 엄마 여기 멈춰봐 서봐 나봐 나 봐봐 사진 한 방 찍자 길 예쁘네 그렇게 있어 그렇게 있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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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정면으로 봐 정면으로 정면으로 봐 하나 둘 여기 돌아본 속암 어딘가 괜찮은 게 좋은 거 닮아 여기는 엄마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애기들도 여기 와서 여기들 여기들 한 바퀴 돌아 애기들 초등학생들 애기들도 그리고 나이 드신 70 80 먹은 어르신들도 여기 한 바퀴 돕니다 엄마 쌩쌩하게 잘 돌아 그 어르신들도 여기가 이름이 아부오름이라고 여기 아부오름 여기 앞이다 여기 오름오름 오름이라고 이렇게 펼쳐져 있지 올라오